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 특정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 주민 간의 폭력성 행동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통계로 확인해 범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각각에 거주하는 주민을 연구하는 것이고 자료 수집을 한번 보면은 함께 생활하면서 있는 구도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관찰했대요 어? 심층적으로 관찰했네 뭔가 수치화시킨 연구가 아니죠? 수치화시킨 연구가 아니네요 그래서 연구 결과 B 지역 주민과 달리 A 지역 주민들이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에 의존하게 되는 맥락적 이유를 밝혀서 문화적 특징을 이해한다 연구 결과는 문화적 특징을 이해한 거죠 무슨 인과관계를 밝혀낸 거라기보다는 문화적 특징을 이해한 겁니다 연구 주제만 보면은 관련성 뭔가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것 같아서 양적 연구를 착각할 수가 있는데 자료 수집 심층적으로 관찰했고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적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수량화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 이거 친구들이 잘 못 찾는 건데 2차 자료 활용했어요 뭐야? 공식 통계 폭력 범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활용했어? 안 했어? 확인했죠? 질적 자료를 활용해서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는데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연구를 수행한 게 아니라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겁니다 디귿 개량하기 어려운 인간행위의 의미를 직관적 통찰을 통해 파악하였다 질적 연구의 특징이죠? 그래서 디귿이 맞고 생생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낮은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했다 심층적으로 관찰했다 뭐였어? 참여관찰한 거지 자 그래서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낮은 자료 수집 방법 참여관찰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